안녕하세요. 크레오파입니다. 여성마라톤 대회가 제 15회를 맞이했다고 들었는데 여성마라톤 대회가 2001년 아줌마 마라톤 대회라는 명칭으로 벌써 15회가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저희도 여성마라톤 대회에 최연서 초대가수로 추천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도 학창시절에 오래달리기를 해봐서 아는데 정말 힘들고 대단한 운동이잖아요. 그만큼 오늘 도전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거니까요. 승리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항상 건강과 안전을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